다 알고 있네. 내가 진짜 예술이 아빠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이네. 씨...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 아, 나오라고! 안 잡았어. 나... 나 진짜 아버지. 생각보다 많이 낫지 않으셨으면 좋았다. 젠장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두세 년들이 참 싫어. 취향 존중합니다. 추정호가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차타고요. 추정호가 어떤 개개냐니까요. 나오세요. 이 꽉 물어. 너 잘못하면 이빨 삼킨다. 참고로 나는 합이 없어 이 새끼야. 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개개가 좋아하네. 저는 존중합니다. 추정호가 어디다니? 오늘은 왜 여기다니? 車에서. 추정호가 어디다니? 아... 아니다가... 파악을 씻는다. 헤드셀과 파악을 잃어버렸다. 이 년대는 죽을냐고 이 년대는 죽을냐고 이 년대는 죽을냐고. 예솔아, 여기 삼촌, 여기! 예솔아, 삼... 아니야, 아빠야, 아빠 왔어. 내가 친아빠야 예솔아, 다 설명해 줄게. 아빠가... 삼전이랑 카카오도 살았어! 예솔, 오지산따요! 예솔, 오... 아니, 아빠가 왔어. 진짜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아빠가... 삼촌의 카카오도 샀어요. 제가 새 차에 적응되어서, 오늘은 진짜 죽일지도 몰라서요. 아, 역시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가? 매너가 X같아. 시술이나 관리 받으실 거면, 나가시면서 예약하시고요. 아, 까딱 잘못했으면 나가다 예약할 뻔. 안사여? 아,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죽을 수 있는 거 같아서... 물론 이 친구가 없었을 것 같아. 아, 상상한 집이 형의 씨. 아, 그 자기야. 그런 마음을 끌고 있네. 그래서, 예약을 주면. 아, 예약을 주면 나갈 것 같아. 아, 예약을 주면, 아, 끔찍을 마세요. 아... 한 잔 드실? 용건만 했으면 하는데 아, 내도 먼저 맞는 스타일? 안 맞아봤다는 소린데 용건만 하자고 아이, 욕할 뻔했네, 말 끊어서 용건만 했으면 좋겠다 아이 대표님, 좀 어떠십니까? 치우 닌케이리한테 불린 기분이 시*** 생각나 너쯤 어디야? 긴말 안한다 입삼으로 줄테니까 코인으로 퉁치자 장당 비트코인 한 개다 시장세기가 안 그래도 하락장이라 죽겠는데 봐 뒤지고 싶냐 지갑 주소 보냈다 재준아 48시간 안에 입금하자 아 조 재준 존나 푸딩 같은 새끼였어 아 아 대표 이가가ですか 勝ってる 인어に 감아れる 기분은 この野郎てめえどこ다 手短이言うぞ 黙っててやるから仮想通貨をよこせ 이野郎てめえどこ다 手短이言うぞ 黙っててやるから仮想通貨をよこせ 1ページ 코인 1매 사계相場でイラついてるってえのに なんだと 死にてえのか 口座番号送ったぞ 2日以内に送金しろ 아お前ってやつは マジで 헤나チョコ野郎だったな 너희 8살로 키울 수 있어 누구 애인데 네 근데 걔가 연지인의 집에 있어 예솔이 말하는 거야? 하예솔? 전 예솔이야 신박하네 プロポジメント 직원 당연히 데려와야지 네 핏줄인데 들어올래? 너 알지? 너 진짜 개XX인 거 알지? 네? 왜? 종종이면 얼마나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기적까지 가는 건 뭐 우리 혜정이는 늘 참 의젓해서 마음이 놓여 뭐? 너한테 이름은 안 된다고? 기... 기... 야... 알지 기XX인 거 야 웬솔표 웬솔 목이 뻥 뚫린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리 자살이나 사고살한 증거가 없으면 부검이 원칙이야 가족들이 반대해도? 막 3대가 반대를 내 그래도? 그래도 대신에 물어봤던 새끼가 요새 외작구 장르가 형사 법인데 오케이, 엄마 조금 손절 엄마는 왜 손절하는데? 지사つや自己死だという証拠가 나ければ解剖だ 가족이 반대해도? 응, 일족이 반대해도? それでも,脱影のことばかり聞いてたのに解剖だのなんだな 오케이,母親と縁を切る なんでお母さんと縁を切る? お母さんと縁を切る 야이 미치겠지야! 강인에 아드레스 포기요! 아, 아! ウチの会員様だ。カフェで出してる餃子がお好きで。 お電話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お母様。イエソルのパパとちょっと喧嘩。 イエソルのパパ? イエソルのパパ? ああ! よりによってパターを選ぶとは、当たったら一番痛い。 誰の子だな! 俺なんですよ。イエソルの父親、戸籍を抜いてください。イエソルの。 何にふざけたこと言ってんのよ! うちの息子を騙すなんて! 俺がお前に行くよ。 俺がお前に行くよ。 俺を洗いながら出してる。 お前に会いないの? 拍手を受けそう。 10分、20分。 あ、お前がお前に行くよ。 お前に会いない。 話を手伝いない。 まだかよ。 하아... 샤워して出가けんだ 答えらんないよな 手をたたけ 10分 20分 ああ手話が上達したな 分かりやすい You know, right? You know, I'm Yeh-soul's father. You're an even bigger son of a b**k than I thought you were. This s**t is an asshole. Sir! Enough now! Stop! Stop it! F**k you! Let me go! I let you go.